이번 시간에는 add-under-process.php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즉 title과 description이라는 데이터죠. 바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insert into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문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부분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성공했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공했다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를 방금 자신이 추가한 정보가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만약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add-under-process.php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죠.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OpenTutorials라고 하는 DB를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달러 언더바 포스트라고 하는 이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배열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달러 언더바 포스트 그리고 이렇게 대가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따옴표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중에 못하네요. 이거 타이틀이죠. 자 타이틀이죠.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중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제가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에코라고 하고요. 에코는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엑시스로 해서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그리고 타이틀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정말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제가 입력해서 본문을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자라고 하고 자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즉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됐는데 이 부분이 출력이 된 이유는 자 보셨던 달러 언더바 포스트에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닫고 그리고 단 따옴표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문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 타이틀이라는 정보를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달러 언더바 포스트를 자 요렇게 해서 디스크립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요거 제가 리로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번 먼저 생각해보세요. 생각 끝났죠? 자 확인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자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자 여기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텍스트의 에어리어는 네임값이 디스크립션이고 요 제목 부분은 네임값이 타이틀이잖아요. 이 각각의 정보를 이 받는 쪽 즉 edit-process.php라고 하는 파일이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전송했는지를 알아내는 메커니즘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언더바 포스트라고 하는 곳 안에 요렇게 디스크립션 또는 타이틀과 같이 제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기 add.php에서 요기 펌 태그 있잖아요. 요기 메소드로 제가 포스트를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get로 하게 되면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받을 때는 요기에 달러 언더바 포스트가 아니라 달러 언더바 get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기 있는 부분 다시 삭제를 해서 우리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 언더바 포스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중에 제목이 타이틀인 놈을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는 거죠. 자 그럼 달러 언더바 포스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중에 디스크립션이라는 네임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우리가 셀렉트라는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셀렉트가 아니라 인서트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인서트는 영어로 무슨 뜻이죠? 삽입하다 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삽입하냐? 자 토픽이라는 테이프로에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았죠?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테이블의 정보 구조, 토픽 테이블의 정보 구조 기억나시나요?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만든 것과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자 토픽 테이블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DESC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 디스크립션, 뭐냐? 토픽 이라고 하면 자 토픽이라는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명령은 자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테이블에다가 제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직접 여기서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자 셀렉트,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생략하고 크리에이티드, 프롬, 토픽을 하게 되면 토픽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는 거죠. 자 토픽 테이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인서트, 인투, 토픽, 그리고 괄호 열고 타이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의 순서로 자 밸류를 입력하는데, 밸류는 값이라는 뜻이죠. 제목은, 뭘로 할까요? 파이썬, 그리고 디스크립션, 본문은 라고 하고, 그리고 now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타이틀이 두 번째에 나타나면 이 뒤쪽의 밸류도 두 번째 콤마 뒤에 나타나야 되고요. 디스크립션이 첫 번째 나오면 디스크립션 부분이 앞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순서는 컬럼의 순서고요. 뒤에 있는 밸류의 순서는 그 각각의 컬럼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순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하면 좋겠어요. 자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컬이 OK, 원 노우 어펙티드 즉 한 개의 행이 영향을 받았다. 추가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라고 한 거 방금 제가 추가한 것이 추가가 됐죠? 방금 제가 입력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PHP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입력해주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입력해주는 것을 그 수고로움을 이 PHP가 대행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코드를 보면 아까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과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와있죠? insert into topic title description created values 그리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타이틀 변수가 들어왔죠? 타이틀 변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description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각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있어야 되고 콤마로 구분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점, 타이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 PHP에서 뭐였죠? 바로 문자와 문자를 결합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문자,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 그리고 이 변수의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결합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즉 이 단 따옴표 콤마 그리고 단 따옴표라고 하는 문자를 다시 결합하고 점, description 즉 사용자가 입력한 본문의 내용을 다시 결합한 다음에 그것을 뒤에 있는 부분과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DB에 늦기 전에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엑시스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뒤쪽에 있는 게 실행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echo SQL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동쪽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한 이 insert 구문, SQL문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찍어보죠. 자, 다시 여기서 제가 파이썬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insert, int, topic, title, description, created, value, 파이썬, 파이썬을 배웁시다. now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찍혔죠. 그 값이 찍힌 이유는 바로 여기서 위쪽에 있는 SQL이라고 하는 변수를 echo로 해서 화면에 출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였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이렇게 생긴 구문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추가했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PHP가 대행해주기 위해서 이 SQL문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echo도 필요 없고, exit도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y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게 SQL문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인자 값으로, 이런 걸 인자라고 하죠. 자, $sql을 넣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바로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자,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f 뒤에 있는 이 부분 mysql affected underbar rows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입력한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몇 개의 행위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리턴해주는, 알려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insert into를 통해서 하나의 행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1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0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mysql affected low에서 그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여기 있는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ffected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봤어요. 자, 보시면 제가 insert in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one row affected라고 나오죠. 한 개의 row, 즉 행위 영향을 받았다, 추가됐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결과를 php가 얻어내는 방법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mysql affected rows라고 하는 함수, API라고 하죠. 명령,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코드를 조금 바꿔서 화면이 찔끔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네, 보시면 위 앞쪽에 있는 이 if 뒤쪽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거짓일 경우에는 else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드렸을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잘 삽입됐을 경우에는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자신이 추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보내는 로직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html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header 태그를 만들었고 그리고 script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cript 태그 안에는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코딩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여기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콘솔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력하는 것들은 이 웹페이지에다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lert 성공 이렇게 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면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location.href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를 어떤 특정한 URL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location.href를 제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location.href 그리고 여기다가 http.opentutorials.org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현지에 머물고 있었던 웹페이지에서 href에 지정된 url로 사용자를 보낸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사용자를 index.php, 즉 토핑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다가 $id 라고 해서 값을 주기 때문에 이 id 값에 해당되는 토픽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mysql underbar, insert underbar id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방금 가장 최근에 실행했었던 insert 구문에서 그 insert 구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의 id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입력한 값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실행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insert into topic 이라는 것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란 것이 추가가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금 추가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id 값이 11번이잖아요? 바로 이 11번이라는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mysql underbar, insert underbar id 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id 값에 제공을 하게 되면 이 id 값에 해당되는 topic을 index.php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topic 추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ruby, ruby를 배워봅시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바로 그것은 여기 있는 이 alert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릴 때까지 그 다음 명령은 실행이 지연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방금 제가 추가한 ruby를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이 topic에 미리 자세히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id 값이 13번이 입력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됐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nsert into topic 이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 topic 1은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죠.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또 topic 추가를 해서 여기서는 자, 여기다가 제가 html 라고 하고 제출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패 그리고 콤마 그리고 테이블 openTutorials topic1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does not exist 즉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다 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add-under-process.php 라는 것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add-under-php 라고 하는 것에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했다면 성공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 구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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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